부사드리드 주아 소라비세스 보호 하이일루야 하이일루야 nothing is static in nature, not even god first refinement is always moving on the journey? 제가 휴가 떠나기 전에 프란체스코 교황님을 잠시 뵙고 휴가 갑니다 했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인터뷰 다 그만두고 유키즈만 나갑니다 그랬더니 원래 유키즈분들한테도 특별히 교황님 인사를 전해달라고 그러셨고 아 진짜요? 교황님이 한국을 굉장히 사랑해주십니다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교황님이 특별한 인사와 축복을 전해드리고 모든 분들 어려움이 많지만 잘 이겨내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이 반지인데 교황님이 주신 이게 교황님이 주신 이거를 강도에게 한번 뺏긴 적이 있으셨어요? 맞아 지난 2월달에 오늘 신부님을 보러 가는데 자동차 타고 가서 그 신부님 배를 눌렀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딱 보더니 머리에 모자 딱 뒤집어 쓰고 두건 두건이죠 그리고 선글라스 마스크는 뭐 하고 페르마 페르마 이건 페르마 멈춰 멈춰 뜻이거든요 이렇게 했더니 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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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디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치 여기 시계가 있는데 금빛 나는 시계인데 아주 오래된 거 만원이라고 하나 모르겠는데 그런데 다 포기 금빛 나니까 이걸 딱 뺏는데 이게 쇠줄이니까 여기 걸쳤죠 그러길래 이제 이걸 이제 뺏어서 주었죠 보더니 이게 금이니까 아넬로 아넬로 반지렛 됐어요 아넬로 교황님이 나한테 준 거라고 아넬로 그래 빨리 내놔라 이거요